다였어요. 그래, 여러분들이 지금 해곡을 계속 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의를 했어요. 어떤 곡을 할까? 상의를 했고 너무 좋죠, 그죠, 연주가? 꼭 노래가 나온다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연주만 들어도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부탁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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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큰 박수로 치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레이피전드의 안심을 participate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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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